저희 회사는 제리코냐블락을 제조한 지가 10년이 됐고요. 지금 한국에서 체카가 기공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리코냐블락을 해외 수출을 하려고 왔는데 샘플도 다 팔렸습니다. 그리고 임플란트는 저희들이 시각장 인증이 5년이 지났고요. 시인증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는 현재 광고 나온 지가 3년이 돼가고 있는데요. 한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어서 딜러들이 소개를 해주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